내타리버섯 당근, 대파 대파를 데쳐서 끓는 물에 살짝 늪어서 양념을 조금만 소고기랑 볶는거야? 네 들기물에다 볶아 양념을 조금만 양념을 조금만 간장으로 마늘 진간장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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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살짝 데쳐주는구나 볶기전에 내타리버섯도 맛있어 버섯향이 나네 물에 살짝만 데쳐줘 소금만 죽여 이래가지고 물로 헹궈야지 찬물에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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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기름 들기름 소금 들기름은 오메가3이니까 좀 들기름 들기름 싫어하는 사람도 많더라구요 고기를 볶아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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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기를 꼭 짰구나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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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즌 야채 국물이 안 생기게 하는 요리구나 음 맛있겠다 여기다 당면을 넣으면 잡채가 되겠네 그래도 되겠지 이것도 아까 절반으로써 파 몇 마늘 음 절반만 음 맛있겠다 향이 좋네 향이 좋네 향이 좋네 향이 좋네 향이 좋네 향이 좋네 음 역시 깨를 넣어야 되는구나 나물에 깨를 넣어야 고기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고기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맛있다 오 맛있어 보이네 어쩌면 우리 간이 맞아 엄마는 도사야 도사 가만 보면 도사 가만 보면 도사 가만 보면 도사 가만 보면 도사 응 가만 보면 도사 가만 보면 도사 고기가 더 맛있다 향이 좋다 고기가 더 맛있다 고기는 맛 잘 먹겠습니다 먹어봐 간이 어떻게 할까 맛있겠는데 고기부터 먹을까 맛있어 간이 딱 맞네 고기도 맛있네 고기맨날 먹으니까 맛있네 이거 버섯도 볶아먹고 거기 꺼먹어도 버섯 꺼먹으면 맛있잖아 그치 향이 좋아 근데 어차피 버섯이 메인이니까 뭐가 많이 안들어가도 맛있네 이 버섯이 좋다는데 잘 안먹게 되잖아 버섯만 하면 버섯 잡채 버섯 잡채 잡채 살짝 데쳐서 그럼 잡채가 되잖아 송이버섯으로 똑같이 해도 되는거야 팽이버섯은 맛없더라 팽이버섯 희경이도 안먹어 근데 꼭 고기집가면 팽이버섯을 주더라 제일 싸거라 싸서 버섯 중에 제일 싸는게 팽이버섯 음 흠 짱 cono교 advance 갑자기 치기 mole